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 일대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73%에 달하는 면적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이중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인천공항공사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지역과 연계한 항공관광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 면적 1725만 제곱미터 가운데 464만 제곱미터를 제외한 1261만 제곱미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 인천공항 전체 58.38제곱킬로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무관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 41.1제곱킬로미터는 해제했습니다. 공사가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곳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 등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부합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간 재산세 5억 5천만 원을 감면받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제외했습니다. 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신청하며 거론한 이유는 이중규제입니다.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공항시설법에 의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추가로 인천경제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는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 감면은 EU의 조세형 평성 지적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50% 용적률 상향 역시 고도 제한이 있는 공항시설 특성상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사는 인천경제청에 내야 하는 개발익 환수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구역은 개발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전후 토지 시세 차익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이 중 10%를 재투자해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인천공항공사에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개발이익 재투자나 환수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만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시기 인천공항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던 정부는 지난해 공항 수익이 흑자로 전환되자마자 배당금 2,24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의 안전과 운영 정상화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중규제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실제로 크게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지역과 연계한 산업을 유치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인허가의 경우 국토부와 똑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처리기간도 별 차이가 없다며 시 입장에서도 인천공항을 연계한 MRO 관광 등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